안녕하세요, 저희는 NY 여리에 촬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ETA랑 슈퍼샷에 하는 날이에요. 재밌겠죠? 아니지? 오늘 하루도 재밌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완전... 오늘 ETA여서 파츠 착용이 왜 오질 것 같죠?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건 ETH학이에요 다들 모자나 아니면 힙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인트로가 있거든요 근데 인트로가 진짜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댄서분들께서 사이포비스테이 하시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댄서분들은 그 다음 댄서부터 당연히 부족한 댄서분들은 이제는 인트로에서 한 두억의 셈에 빠져나오는 오늘의 스타일링을 하고 지금 다행히 이렇게 다녀오는 척연이었어요 저의 춤출 때 시몰세션을 해 보고 있어요 저희 춤출 때 시몰레이션을 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어. 아 이쪽! 이쪽! 오다니! 얼굴만 안 때리면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한 번은. 귀엽지? 키미야. 키미야 언니. 너무 귀여워. 이거 지금 그거 같은 할리퀸. 진짜. 아니야 할리퀸 보다 좀 더 귀여운. 까먹이나 얘기해. 제가 흥한 것 같은데. 해보고 싶어 본가요? 이렇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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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차피... 다 쳐 쏟아보고 있어 와, 세태 형님. 저 너무 좋아하신 분들. 그거 말씀드리려고. 아, 그 중에 바니 지금 말해주세요. 진이랑 여친 그날 그냥 언젠가 나가 없이 그날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urt him and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you meant them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재환이 이래 진행합니다 이거 어떻게 뭐하는지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혜인이 닮았어 진짜 크게 말했어 나 잘 안들려 목소리가 혜인이 닮았어요 혜인이 닮았어요 진짜 혜인이 닮았어요 저도 목소리 크죠 우리 여기 한 번 더 샌드위치 샌드위치 중도구나 아니 필요해요 단지단지 지금 하나 찍어야 돼요? 이제 캡처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나게 연방이 되니까 신나게 파츠장 할 거다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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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 정리해 진미 약간 물고기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것 같죠? 사실 와이어에요. 제 앞머리도 바람에 날리는 것 같죠? 나중에 하트만 되고 싶다. 들리지 않아요. 세팅! 네 완성! 올라오세요. 손닛은 누구 거예요? 네요. 제가 오늘 셀프캠을 처음 잡는 것 같네요. 지금은 슈퍼샤이 녹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입술 피어싱이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여기 눈썹 피어싱도 있다. 이건 진짜 제 피어싱이고요. 포지스는 슈퍼샤이 들어가요. 저 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봐봐요. 제가 입술을 입고 있어요. 제가 입술을 입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나왔네요. 제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입술을 입고 있어요. 내 시점 내 시점 아 우리 사진 찍어요 바로 여기에 계신다 왜 이래? 왜 이래? 단이 이제 가볼까요? 이 기회는 너무 예쁘고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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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소녀 나만 나갈 줄 알아? 나만 나갈 줄 알아? 일루 O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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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OH 이 시안에 따뜻한 공연 BGM은 뭐야? AK랑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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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신 많이 띠기 띠기 위에 흘려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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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마이갓!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거기서 재택플레이스에 러시지 못한거 같아요. 이는 십자가 가고 싶어요! 아예, 이는 더 웃어오세요. 아예, 이는 더 잘하네. 나는 눈에 그러면 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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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이 너무 웃긴다! 여러분, 또 눈에 또 눈에 많이 해약하라 그렇게 잘하세요 단연이셨거든요 나 성대도 성대를 올리고 우리 바로 올리고 왔는데 나도 한번 잘해봐야겠어요 신발 억! 신발 억! 신발 억! 저희가 오늘 블루북에 있던 아이디 카드를 다들 했거든요. 반듯해 보이는 학생회장 언니 사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째 언니고요. 약간 착한 반듯한 언니예요. 저는 약간 막내, 말 안 듣는 막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 고마워! 오늘의 아이디입니다! 오늘의 아이디입니다! 오늘의 아이디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아이디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에너지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 무대에 있어요. 제 에너지는 지금. 엔화의 아이디가 나오면 그때까지. 재밌게 봐주면 좋겠어요. 새해에 넘어가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Powers! 쏟아 쏟아 аб번 mouth! forgiveness! 니가 New Year's! See you in 2024! Alright, bye!